토익의 출제기관인 ETS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휘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연어라는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collocation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coll는 접두사와 locat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접두사 coll는 together 즉 함께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location은 위치라는 뜻입니다 즉 특정 단어 뒤엔 항상 함께 위치하는 단어들의 결합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어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어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몸부림을 뒤쪽에 어떠한 단어가 함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감기에 뒤쪽에 어떤 단어 것도 함께 위치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정답을 예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몸부림을 치다 감기에 걸리다 이런 단어들이 함께 따라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죠 바로 이러한 단어와 단어와의 결합성을 이용해서 그들은 어휘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토익에서 한 가지 단어를 대표적으로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업줄브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물론 관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실제 토익에서 관찰하다는 뜻으로는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이 단어가 준수하다 혹은 지키다 라는 의미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게 있습니다 준수하다? 지키다? 그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함께 따라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 뒤쪽에 함께 따라오는 단어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regulations, rules, law, policy, guidelines 즉 정책이나 규정이나 지침 등 지켜야 될 것들이 보통 업줄브 뒤쪽에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단어와 단어와의 결합을 이용해서 그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직접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빈칸 뒤쪽에 나온 단어와 함께 따라올 만한 단어가 누구일까 자 빈칸 뒤쪽에 지금 rules란 단어가 보이십니까? 자 rules 규칙이란 뜻이죠 규칙은 지키거나 준수해야 되는 단어와 함께 따라온다는 결합성을 느끼셨다면 이 4개의 선택지 중에 업줄브란 단어 즉 준수하다는 단어가 정답이 쉽게 보이셨을 겁니다 오늘의 핵심 특정 단어 뒤엔 항상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연어였습니다